이제부터 기회가 편지를 나눌 예정인데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손주지 마세요 제가 줄 거예요 아! 손주지 마세요 섞였어 고생하셨습니다 전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! 띵동! 아! 손주 왔습니다 대바지에 드디어 다 하셨네요 남자는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아! 정, 정우씨? 아! 정우씨 고생하셨습니다 아! 정우씨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식 인사하라고 감사합니다 아! 띵동! 아! 알람에 쓰세요? 편지 왔습니다 아웃땡 이런 거 얼마야? 아! 신발도 없네 신발도 없네 아!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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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띵동! 아! 띵동! 아! 띵동! 아! 감사합니다 네 오! 아! 맛있어 이제 저희 분들 읽어볼까요? 아! 변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! 마음에 드네요 자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! 아! 부끄끄러서 네! 맞아요! 혜압! 이위! 아! 아!! 아! 아! 안녕하십니까